며칠 전부터 계속 누가 매점을 털어요. 아니 한 개를 뜯었으면 다 먹든가. 거위. 여기. 우와. 버프다없이. 왜? 엄마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가 그랬니? 너가 그랬어요? 혜应애는ORTừa 혜리이에요 혜리 며칠 전부터 자꾸 동물 안에 왔다 갔다 거리는 길냥인데요 대리! 누가 먹으래요? 누가! 누가 먹으래요? 내 인간이 가득한 것 같다! 내 인간이 가득한 것 같다! 내 인간이 가득한 것 같다!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뭐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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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이거 반성하세요 반성 뭐 먹을라고 야 자기가 밖에서 고생한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서 먹을 게 있으면 먹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주 4 5 5 으 아 Pu 으 으 으 으 elf 에르 Sammy Olympia 또 으 밥 잘 챙겨주고 여기서 자기가 고금적으로 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매점에 소시지나 핫바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우리 거 먹어.